가스레인지 밸브를 확인하고 불이 켜진 곳은 없는지 화초들에 물도 주고 그래요 여행 갈 준비해요 꼭 필요한 것들만 챙긴다고 했는데 가방은 언제 이렇게 작아진 건지 다시 돌아와 현관문 앞에 섰 내가 미리 평화를 전하네요 여행 갈 준비해요 그곳의 날씨는 어떨지 음식은 입맛에 맞을지 걱정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게 여행의 묘미니까 여행 갈 준비해요 넌 아멘